아,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어요.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한 방에 보내주자. 그렇게 평소가 없는데, 뭐... 쪼! 힏! 히힛! 너란은 유지 히앗! 으악! 모두.. 구원해드릴게요 전투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의 도전이 창끝에다 아..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좀 더 열심히 싸워봐 퍼러리아 퍼러리아 화력을 올려야겠군 백만 조각을 내주마 산산이 터져라 모두.. 구원해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하는거하니까 제 창이 여러분의 부호 자 좀 더 열심히 싸워봐 야 퍼러리아 시작하자 지휘관의 근성에 맞게 되죠 음.. 가자 짓게 아닐거에요 으악 알았지 퍼러리아 후회하였던 것처럼 방패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방에 보내줄 준비 이.. 이.. 흠.. 스타러리아 이.. 그리고 스타러리아 러시아 러시아 이.. 도전 으악! 알았지 호로리아? 훈련했던 것처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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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죠 1경 2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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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멸 1경 2경 1경 흠? 아야, 여신을 위하여 뒤로, 얍! 하,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얍! 으악! 스웨이는 계속 할 거예요 같이 싸워야 제가 갈게요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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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보내주지 자! 으악!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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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 으악! 흥! 으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